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죠? 여기? 페이지 안 써 있죠? 일부러 안 썼어 못 찾게 하려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파트예요. 순서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일단 한 문제인데 정말 쉬운 문제로 나오면 어떤 유형이냐면 다음 중 국토개입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다섯 가지는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틀리게 할 때 그러면 얘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아닌 거를 이제 유사한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축하고 공작물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야. 그러면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럼 걔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지. 허가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면 개집이에요. 개집. 월월 개. 개집 허가 바꾸자예요? 그냥 해요? 신고예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거를 건축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집도 건축해야 됩니다. 개집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지붕 있고 벽 있고. 못으로 박아버리면 정착하는 거잖아. 그건 건축물이지. 그럼 그거는 허가 대상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잖아. 걔는 허가 대상 아닌 거다. 그리고 도시군객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닌 이유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도시군객 사업은 실식의 인가 대상이지 사적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도시군객 사업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도시군객 사업이 세 가지인 건 아시죠? 도시군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도시군객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표현 나오면 어? 이거 공익사업이니까 사적 개발행위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할 때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잖아요. 야 농사질려고 하는데 무슨 사적 개발행위로 보냐? 안 받는데 요거를 어렵게 내면 얘가 나와요. 경작으로 보지 않는 형질 변경. 조금 전에 제가 뭐는 안 받는데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배수라든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토지를 만약에 형질 변경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안 봐요. 그럼 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경작이라고 무조건 안 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낼 때 저걸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작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얘는 경작으로 안 봐. 네가 이거 인접 토지를 관계 배수 때문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는 거야. 수질 오염하는 거야. 그리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경작으로 안 봐요. 그런데 전이 답으로 가는 거는 경작으로 봐요. 전이 답으로 가는 건 또 제외한 대죠. 제외한다에 제외한다에 제외면 한다는 얘기잖아. 너무 어려웠지? 다시 할게. 경작은 허가 안 받아요. 그런데 전을 답으로 가는 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전이 대로 가는 건 받아야 돼. 지목 변경하는 거잖아. 지목을 변경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경작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답 간의 변경은 허가 안 받는데 만약에 전이 대로 간다 이러면 전이 잡종지로 간다 이러면 대로 간다 이러면 받아야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만약에 이걸 얘가 허가를 받을 때 토지 분할이야 나오면 토지 분할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단 이거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거 미만일 때 안 받는 거죠. 미만일 때는 허가 대상이고 이거보다 이상이면 이거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아. 미만일 때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짧게 분할하는 거 받으라는 얘기예요. 크게 분할하는 거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짧게. 그래서 주미 60보다 주거지역 기타 미지역보다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 받으세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뜻이야.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법을 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국토기법 하잖아요.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야. 건축물이 있으면 어느 법에서 규제를 하고요. 건축법에서 분할이 안 되게 해놨어요. 최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없는데 분할을 하겠다면 뭘 받아라? 허가. 이상일 땐 허가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물건을 쌓는 거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가 5번이에요. 녹관자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쌀 때 받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녹관자도 중요하고 1월도 중요해. 그러니까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물건 쌓는 게 1인적이니까 걔는 빼고 녹관자에서 녹지지역하고 관농자 중에서 볏단, 집단, 비로 포대 쌓는 게 1인적이 어디예요? 농림지역은 여기는 맨날 쌓는 게 1이니까 빼라. 그러면 녹지하고 관리하고 자연환경인데 몇 월 이상 쌀 거면 허가 받아라. 그래서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쌀 때 허가 받는 건데 시험장 가면 농림지역에서 1월 이상은 틀린 거예요.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도 허가 받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면 돼. 하나 더. 그럼 건축하고 물건을 쌓고 토토토가 허가 대상인데 최소한 이 면적보다 크게 개발하게 되면 공익사업으로 가고 이거보다 작게 개발할 때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 기준에. 그래서 5천 미만까지 해주겠다. 1만 미만까지 해주겠다. 3만 미만까지 해주겠다.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도간농자 중에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자연환경 보존적이고 주상공록 중에서 제일 보존할 땅이 뭐예요? 보존농지. 그럼 이거는 5천 미만까지만 허가해주겠다. 그리고 공업적 빼고 주상생자는 얼마? 1만 미만. 공간농은 얼마? 3만 미만. 이거 미만이면 허가해줄 건데 이거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치거나 도시개발 사업 가서 공익사업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준 면적이랑 나중에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랑 유사해진 이유가 이거보다 크면 도시개발 사업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허가 예외 중에서 혹시라도 내면 이거 이거 4번이 좀 잘 나오거든요. 4번 체크하세요. 85 이하의 증기저축 이런 거는 너무 쉽고 토지 분할 사유가 사도 개설 허가 받아 분할하는 거다. 공공용지로 쓰라고 기부채납하려고 분할하는 거다. 행정재산을 양도하려고 처분하려고 만약에 분할하는 거다. 도시공개 시설로 결정이 돼서 현재 수용하려고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분할 면적 아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 어느 거 하나 지문으로 맨날 내요. 그래서 사공행도 이상이라고 그래. 사공행도 이상은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아까 녹림 지역에서 쌓는 건 허가 안 받는다 했죠?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쌀 때 허가 받는 거야? 6일만 가면 돼. 다 못 외워도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시험을 1시인가 부터 보죠? 2차 1시부터 아닌가? 1시부터 딱 보면 시험장 나오면서까지 다 찍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찍은 것 같고 다 찍은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봤던 걸 찍어놨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을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또 가면 또 가면 오케오케. 근데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나올 때는 다 찍은 것 같아요. 답 맞출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장에서 남아서 마지막 답안 제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이 생겼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허가 받아야 돼. 다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얘는 경미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기간을 10년 하려고 했는데 5년 만에 끝내겠대요.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이건 아주 경미한 걸로 보겠다. 이거 신고만 해라. 그리고 사업 면적을 줄이는 거에 경미한 거에 확대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줄이는 거. 그 면적을 축소한다고 그래요. 축소. 왜 프로? 5% 시험에서 이거는 3%, 5% 이거 틀리게 하고 축소를 확대로 틀리게 해요. 축소가 5%인데 이 개발 행위만 5%고요. 다른 법에서는 다 기준이 10%를 기준으로 잡아야. 그리고 돈 관련된 건 20%로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걔 안 나오니까 우린 머릿속에 오늘 두 개만 알고 가는 거야. 경미하다 그러면 면적 얼마? 여기 개발 행위에서는 축소 5%. 나머지 법은 10%가 기준이라 10% 이내로 변경한다 그러면 인간 안 받는다. 승인 안 받는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 됐고. 법이 바뀐 거는 내가 바뀐 게 아니잖아. 그리고 허용어차는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봐주는 것들은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시험에서는 단축하고 축소를 주로 대상으로 낸다. 끝. 그럼 절차 봐 볼게요. 일단 개발 행위를 내가 하는데 내가 사적 개발 행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개발 행위 하는데 제가 김포시 거주야. 그럼 내가 개발 행위 하는 게 이 김포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맞아야 돼요? 배치돼야 돼? 맞아야 돼. 도시관리계획 누가 짭니까? 도시, 특광, 특특, 시군. 그럼 개발 행위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군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저분인데 이분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할 건데 첫 번째 기준이 면접 기준이라 이거 아까 외웠죠.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간농의 3만. 자연환경 보존녹지가 5천. 이거 미만이면서 2, 3, 4, 5가 다 맞아야 된다. 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는데 도시공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배치되지 마시고 사업에 지장 주지 마시고 주변 환경 파괴하면 안 됩니다. 기반인서를 설치할 수 있게 용작보가 적절합니까? 그럼 이 5가지가 다 맞으면 허가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개발 행위하는 사람의 자본력이 낮으면 허가해줘 안 해줘? 돈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가격은 심사 기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중 기준이 아닌 것 그러면 가격이 아마 기준이 답일 거야. 틀린 거 찾아라. 심사 기준이 아닌 것 그럼 뭐예요? 가격.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 허가하려고 했는데 땅이 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이미 도시화된 거죠. 걔는 시가와 용도라고 해서 용도 지역의 기준에 맞게끔 그대로 야, 주상공은 그대로 내가 기준이 맞는지 용도 지역 행위장이 맞는지 확인할게 라고 돼 있는데 주상공을 제외한 녹간농자는 보존할 땅이잖아요. 그중에서 개발이 좀 허용되는 게 아까 계생자랬죠. 계생자. 걔가 뭐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 녹지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준을 조금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개발을 약간 유보시켰다 그래서 유보용도라고 하고 얘는 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네. 나머지는 다 여기 있을 거니까 얘는 다 행위장을 좀 보존용도라 강화하겠다. 기준을. 그래서 이게 허가 기준이고 세부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틀러라라고 하는 문제 나올 때 맞춰라라고 나올 때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며칠 안에 허가 불허어처문을 하라고요? 그럼 허가가 나면 허가증을 주면 되고 불허가 할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근데 순서는 항상 의협심의예요? 의심의협이에요? 의협심인데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 얘가 30일. 심의할 때 30일 걸렸으면 15일 안에 못해주잖아. 그래서 협의 심의 기간을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하되 허가를 해주려고 할 때 야 너 이거 니가 좀 할래? 기반에서 니가 설치할래? 위해방지 좀 할래? 환경오염방지 니가 할래? 그래서 기위, 환경, 조경.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죠. 그때는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시험 지문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맨날 맞는 지문으로 3번인가 4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할 때 얘가 국가등이면 믿었는데 국가등이 아니면 못 믿어.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이행보증금 예치할 때 조건이 5가지예요. 기반 인서를 니가 설치할래? 불착으로 인해서 주변에 일단 붕괴 위험이 있다. 발파로 인해 낙성먼지가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차량통행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B가 뭐예요? 비타민에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 5가지 해당이 될 때만 얘하고 협의해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뭐 받으면 끝나죠? 중공검사 받으면 직접 반환한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순서. 중공검사 개념 중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서 중공의 개념이 아닌 게 있어. 물건 쌓는 건 중공 아니죠. 분할한 건 선금 거잖아. 그래서 물분은 아니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중공검사 대상 아닌데 시험에서는 토지 분할 허가를 마치면 중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 틀렸네. 답 동그라미 치고 일단 찍고 다른 거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험장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 새끼가 물분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에서 찍는 거예요. 찍고 나오는데 답은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찍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공시설 귀속은 이거는 우리 시험에 한 번 감정평가사는 세 번 나왔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얘가 동사무소가 도로로 들어가면서 얘가 대체되는 걸 만들었어. 그럼 이 공공시설은 없어질 거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를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종전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던 관리청이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시행자가 가져가야 되죠. 시행자가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에 따라 다른데 행정청이면 다 가져가도 돼. 그런데 비행정청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설치하면서 철거했는데 이거 땅값이 비싸서 15억이 남았는데 새로 설치하는데 10억 들었어요. 얼마의 차익이 생겼네. 5억을 행정청은 가져가도 되지만 비행정청은 가져가면 안 돼요. 비행정청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10억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다 가져가면 그 이익금이 생겼잖아요. 도시군객 사업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데 도시군객 사업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리고 행통비준이라고 해서 행정청일 때는 언제 귀속됩니까? 통제한 때. 비행정청은. 중공공사 받은 때. 이걸 바꿔서 냈었어요. 행통비준. 행정청은 뭐한 때? 통제한 때. 비행정청은. 중공공사 받은 때.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문제 낼 때 나오는 건데 한 번만 들어두고 가면 되니까. 6일만 가면 돼. 만약에 한 사람 땅이 걸칠 수도 있죠. 걸쳤는데 이렇게 걸친 거야.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인데 우리가 허가 기준을 따질 때는 각각을 따지게 돼 있어요. 각각. 그럼 자연 녹지면 주상생자니까? 1만. 1만 미만입니까? 네. 보존녹지는 주상... 보존녹지 얼마지? 5천. 5천 미만입니까? 그럼 이거 5천 미만이니까 또 허가해 줘야 되죠. 그리고 얘도 봐봐. 자연 녹지에 얼마네? 주상생자. 1만. 맞죠? 보존녹지. 5천. 맞죠? 둘 다 허가해 주진 않아. 왜 그러냐면 걸치는 경우에는 큰 놈의 최대 면적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얘 큰 놈이 어디죠? 면적 기준이? 자연 녹지가 얼마예요? 1만. 더해서 얼마예요? 9천. 1만 미만이니까 얘 충족된 거로 봐요. 근데 얘는 잘 들어야 돼. 둘 중에 아까 자연 녹지는 1만이고 보존녹지는 5천까지잖아요. 근데 큰 놈이 어디예요? 자연 녹지가 1만까지인데 더하면 얼마예요? 아 그럼 얘는 허가 안 해준다고. 1천에 대해서. 말 뜻은 이해하셨어? 그래서 법에 허가 대상 토지가 둘 이상 걸쳤을 때 각각을 적용하는 건데 그 총면적이 둘 중에 큰 용도 지역의 규모를 초과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도 충족 1만 미만 5천 미만은 맞지만 합한 면적이 전체의 가장 큰 놈이 자연 녹지였잖아. 1만을 넘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고. 말 뜻은 이해 됐어요? 아 됐어. 1주만 하면 돼.